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어떤 이슈를 준비해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후반건설이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러면서 후반건설의 의도는 무엇인지, 후반건설이 또 KCGI 대신 3자 연합에 합류할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후반건설이 정말 항공업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일까요?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후반건설과 한진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후반건설이 결국에는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 추위부터 일단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어제 이제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반건설이 어제 한진칼 지분 13.97%를 5,640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취득 일자는 4월 4일이고요. 이 지분이 어디서 나왔냐 하고 하니 사모펀드 KCGI가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진칼 주요 주주가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20.93%를 가지면서 최대 주주인 상태고요. KCGI가 17.41%를 가지고 2대 주주 그리고 반도건설이 17.02%로 세 번째로 가장 주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델타항공이 13% 그리고 산업은행이 10% 정도로 가지면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호반건설이 콜옵션까지 행사를 한다고 하면 17.43% 전부를 다 KCGI가 갖고 있는 지분 전부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호반건설이 나머지 지분까지 다 가져가게 되면서 2대 주주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시장의 관측이고요. 호반건설은 지분 인수 목적은 단순 투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단순 투자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기에는 또 비중이 너무 큽니다. 이러면서 2대 주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까 호반건설이 그러면 어느 측에 서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그런 회사고 최근까지도 KCGI랑 표대결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KCGI의 지분이 도로 바로 고스란히 호반건설 넘어가게 되니까 굉장히 또 경영권 분쟁 강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조은태 회장 투수관계 지분이 아까 20.93%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현아 전 부서장 지분 2%를 빼면 18.87%입니다. 그러면 사실 호반건설이 아니라 그 누가 들어오더라도 사실 이게 경영권 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분입니다. 사실 이게 조은태 회장 지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개인 투자자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델타항공 반도건설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연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당장 이렇게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KCGI 자체가 이제 한진칼의 지분을 사들인 것 자체가 애초에 행동주의 목적. 애초에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서 이제 그 펀드 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목적성 있는 지분이 호반건설로 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KCGI가 왜 팔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KCGI는 어차피 상호펀드니까 자체 자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외부 기관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우리가 한진칼을 잘 경영 개선을 해서 수익을 내서 그걸 너희들에게 돌려줄게. 이런 이미 사전적인 교감으로 받은 돈이어서 다시 이미 펀드가 만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는 시점이 도래를 했고 사실 표대결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사실 이기지 못했잖아요. 이제 뭐 델타항공도 그렇고 산업은행이 이제 조은태 회장 쪽 손을 들면서 표대결은 이기지 못하고 있고. 하지만 수익은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평당가가 2만 원대부터 매입을 하기 시작해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매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진칼이 6만 원, 5만 원 후반대니까 사실 수익은 아주 굉장히 나는 상황이어서 사실 지금 이 시점 펀드도 만기가 지금 도래했고 수익은 이미 많이 나은 상태여가지고 KCGI가 이제 뭐 인수해 줄 곳을 찾았던 것 같고 호반건설이 뭐 이제 적격이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반건설의 앞으로의 행보가 가장 중요할 것인데 과연 뭐 조은태 회장의 경영에 좀 힘을 불어넣어주는 쪽에 설 것인지. 아니면 또 3자연합 쪽에 서서 호반건설이 또 항공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좀 들려오기는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의도나 이런 자부시장 업계에서 왜 이렇게 건설사나 아니면 대기업, 연대그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시아나 한번 인수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항공업을 인수하려고 하냐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은데 사실 그렇게 미래 성장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또 이렇게 국적 항공사를 갖게 되면 그게 해외 출장이나 나갈 때 대우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우 때문에 이런 회장님들이 이렇게 항공업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믿거나 말거나 알 수 없는 얘기인데요. 호반건설은 이미 2015년에 아시아나 인수를 하려고 금호산업 인수전에 응사를 했지만 그때 당시 채권단의 거부로 인수 시도가 무산이 됐거든요. 이제 뭐 그때랑 또 호반건설의 위상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경영권 분쟁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건 역시 가능성의 차원 얘기고 지금 호반건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경영진의 조원태 회장 쪽에 우호적인 백기사일 수도 있다. 좀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통합하게 되면은 이제 LCC 접이용 항공사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뭐 제주항공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지분을 좀 우호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좀 같이 뭔가 시너지를 도모하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백기사가 될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이 일으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주가도 사실 이게 지금 강보압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방향성을 알 수가 없다. 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호반건설이 조원태 회장 쪽에서 손을 힘을 실어주고 계속 같이 시너지를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다고 해도 한증칼 주가 측면에서는 불리한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예전에 KCGI가 이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면서 지분율, 지분을 이제 더 많이 사들이려는 경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시너지를 KCGI는 사실 펀드였기 때문에 그 경영권 안정화 측면에서는 사실 이렇게 도움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호반건설처럼 되게 안정적인,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가 들어와 준다고 하면은 또 괜찮을 것 같아서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악재가 될 것은 없어 보인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